안녕하세요. 금일은 LNG 운반선 운인비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유럽의 천연가스 대란 사태는 해결될 기미는 없으며 더욱 악화되는 형국입니다. 금일 뉴스에서 알려진 것과 같이 러시아 국영가스 회사 가즈프롬은 8월 30일 프랑스 에너지 기업 엔지에 다음 달 1일부터 가스 공급을 완전히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스 공급을 차단하는 이유를 보면 러시아가 대금 지불 문제로 프랑스의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가스 대금 지불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가스 공급을 차단하는 것은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높이려는 이란이 아닌가 싶습니다. 프랑스는 원자력의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가스 공급 차단이 지속된다면 최악의 경우 천연가스 배급제를 시행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유럽이 얼마나 러시아 에너지에 의존을 하면서 경제를 발전시켰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항상 무엇인가 안정에 의존한다면 영원한 안정은 없는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항상 위기를 생각하고 고려하여 준비와 대처를 하여야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역사적 교훈입니다. 유럽의 천연가스 대란으로 수익을 거두는 곳 중 하나인 LNG 운반선 선사들입니다. 최근 LNG 운반선 운인비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 영상에서 LNG 시장 동향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관련 영상을 추가로 참조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LNG 운반선의 운인비 사이클은 천연가스 수요가 많은 동절기에는 스팟 LNG 시장의 선박 운인비는 크게 상승을 합니다. 수요가 감소하는 하절기에는 선박 수요가 동반 감소하여 운인비도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습니다. 영상의 운인비 차트에서 보듯이 2020년 동절기 LNG 운반선 하루 운인비는 10만에서 11만 달러 수준입니다. 하절기로 갈수록 운인비는 하락하여 6만 달러 수준에서 형성되었습니다. 2021년 하절기를 지나 동절기에 선박 운인비는 최고 16만 달러까지 치솟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2년 1호를 거치면서 하락하는 듯하던 LNG 선박 운인비는 다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는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에너지를 무기화하기 시작하면서 유럽연합과 러시아 간 경제 충돌이 발생하기 시작한 때입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급이 급격히 감소하자 대안으로 선박으로 LNG를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장기 용선 계약된 선박은 확정 LNG 물량을 운송하는 것으로 이야기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스팟 시장에서 LNG을 운송하는 것에는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LNG 스팟 시장에서 LNG를 운송하기 위하여 장기 용선 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 선박을 확보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선박의 수요는 크게 증가하는데 선박을 구할 수가 없으므로 선박의 운인비는 급격히 상승하는 것입니다. 2022년 8월 선박 운인비는 16만 달러 수준입니다. 동절기가 오기 전 현재의 선박 운인비가 상승한 것입니다. 선박 운인비가 상승하면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급등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동절기에는 천연가스 수요는 급격히 상승할 것입니다. 이 같은 수요를 맞추기 위하여는 LNG 물량 확보 및 LNG 운반선 확보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최근 인도되는 선박들을 확보 또는 구매하기 위하여 웃돈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금 상선 경우도 삼성중공업에서 인도받을 예정인 LNG 운반선의 재매각 또는 선박을 운용할지 고민 중이라는 뉴스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 같은 선사들은 현재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 선사들 중 일부는 시장 상황을 잘 예측하여 LNG 운반선을 용선계약 없이 투기성으로 발주를 하여 현재는 선박을 스팟 시장에서 운용 또는 프리미엄을 붙여 재매각이 가능함으로 큰 수익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천연가스 시장, 선박 시장 등의 동향을 항상 관찰하면서 투자를 이어간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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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